아예 승관이 파트일 때 다 뽑아도 되긴 하겠다. 저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아예 첫 동선을 이렇게 입장해가지고 비행기 기다리듯이 입장만 해. 스태프분이 약간 승무원처럼 있어가지고 티켓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거지. 와 야 너가 거기서 그냥 스탠드 마이크로 나눠주는 거야. 옆에 구름이 더 있어 쌍둥이 씹히는 거 반나절 죽어라 앉아있어 뽀글래 미친 아이스 아무리 도망친 걸 시간이 너무 많아. 괜찮다 이거. 요리사항이다. 좋다 좋다. 나 승무원처럼 하고 형 타이밍 치는 중 형이 그 타이밍에서 딱 랩해주고 나 당황하고 형이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정하이 형 폴드업 폴드업이 좀만 기다려. 정하이 형 얼마나 작아운지 얼마나 작아운지 나는 슬롱슬롱 같으니까 니네 해. 그래 그거 해. Alebос이 형 아 ç마봐ㅋㅋㅋ 5 6 6 6 얼마나 작았던 건지 얼마나 작아. 이거 N있어x3 N있어야 돼x4 조금씩 다운RP zm 그렇지 MB m 아 이거 뭐 할 건데? 세네 배로 할까? 아보기 아보기 붙여 어 엔다 표로다 댄스 나지잖아 다시 한 번 봐 나도 그렇고 그 시간이 되기로 저 자세히 불러 It's gonna be 워우 예 한없이 D&D 쳤네 워우 다른 건 없고 캐리어서 기계를 몸과 꽉꽉꽉 채워놓고 채워놓고 거기서 퍼즐을 맞추러 방야밍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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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모여서 이쪽 아예 5,6,6 에이아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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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2위 4 나는 정말 생각났는데 손만 나오는 거 있잖아 켜주는 거 우리 그 싸게 하면서 체크인 하하 와 예아 체크인 괜찮으면 카메라만 비춰줘 이거 괜찮다 이게 치킨이 아닐 수도 없고 톤과 아니면은 이거 괜찮다 이게 되면 어 하고 이제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그걸 최대한 숨기고 있다가 그래야 뭔가 굳이 뭔가 그 뭐냐 기계를 안 놓고 해도 되니까 체크인 하는 것처럼 표현도 되면서 어때? 우와 체크인 와 난 괜찮은 것 같아 체크인 해놓고서 우리 체크인 하면서 스텝 B 해주는 것보다 이게 나는데 어때? 우와 아 앉아있어 내 옆에 꿈이 또 있어 산타시피터 밑에 다 나아줘 죽어라 앉아있어 새로운 것들에 쩔어 도외래야 들어와도 들어오러가 그랬어 예예예예 올려다보자고 비행기에 내가 탈구 사람들 머리 위에 얼마나 자를 보이던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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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럴자 저희Keell 디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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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어 유닛 리버스 보 pea 버전의 엔슈비 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 보컬팀 버전이 연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잘 준비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재밌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안무가 없었는데 뭔가 여기에서 안무를 저희 다 같이 하면 더 웃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구성이 정리됐어요. 원래 승무원 컨셉 그거 자체도 없었는데 연습 나오니까 이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재밌었는데 일단 보컬팀 유닛 리버스는 항상 너무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킨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만나뵐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치킨 보컬팀 파이팅! 여기서도 쓸어서 와주면 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너를 위해 릴리리. 야 아빠 하면서 얘기하니.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근데 그 포인트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올라와줘야 돼. 올라와서 봐. 우리 둘만 둘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열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 그럴 수만 있다면 엠 대체 이런 거야? 이 형은 이런 거? 널 왜 써? 나 내 촬영 봤지? 되게 나한테 익숙했던 그림이 새로 보여서 왜 써?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엠 나를 그려낼게 엠이 많죠? 나를 그려낼게 수 있다면 수 수 아 괜찮아 내가 볼게 또 그때 아바클 너를 kümm 리리아 너를 위해 리리아 그냥 잔새끼 그냥 잔새끼 잘 traz 너를 위해 2, 3, 4 한 명 2, 3, 4 2, 3, 4 2, 3, 4 1, 2, 3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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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1, 2, 3 2, 3 2, 3 2, 3 2, 3 2, 3 2 2 자 누운 다음에 일어나서 동작을 다 까먹었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잡고 위로 올리고 이때 엉덩이 들고 내리고 사실 이렇게 딱 어 그렇지 그렇지 어디에 누워? 몸에 어디에 누워? 사실 민규가 너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정신 큰 애들이 근데 안 대신 진하지만 살짝 복근에 힘 주고 있어주면 복근에 힘? 여기 여기 힘 줄 수 있는 상복근 어때? 진짜 크다 나도 크네 오 이거구나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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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이야 벌써? 3번 3번 아 어느 느낌 있어 2번 2번 3번 4번 2 올라갔다 내려갔다 3 3 4 1 2 1 1 2 2 2 2 2 2 3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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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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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니 그만해라 이걸로 그렇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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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저 친구 저 친구 1 2 2 그렇죠 그렇죠 땅땅땅 땅땅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리리아파이 모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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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 나도 잘하더라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아 넌 고생이 많아 이끔은 다음 달에 이끓은 다음 달에 아이 이끓은 다음 달에 고생하셨습니다 준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얘들아 진짜 고생했다 아 아 아 여기서 영어만 하면 안 돼? 아 막 서면 할 수 없었어 이미 빠진 뒤에는 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이거 필요해! 마지막 이거 필요해! 그렇지! 마지막 그 원샷으로 가야 돼. 중간 모여서 이렇게 까다가 같이 돌아다니는 거? 가야 돼, 그거 마지막. 네! 약간 그 선생님이 영어로 안했었어? Loaded her work. 집 Protectbox. 아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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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코라. 계속 때 깨준에 늘 거 넌 향한 마음이 떨려 two night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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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 나 헬랑해 헬랑해 거랑해 건배 이거 뭐지? 고양이죠 고양이 디노 디노 이거지? 찰랑해 찰랑해 아니면 다들 세 글자니까 나는 네 글자로 땡솔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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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네게 유일했어 각 내가 사랑이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거 only you 흔하지 않은 네가 좋아 보니 만들어 갈래 한번 느껴가줄래 나를 선택해줄래 나를 건배 just only for my feet 그 노릇동안 숨겨왔던 샬린아 안녕 또 다른 도랑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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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팔랑해 팔랑해 하고 이제 붙을까? 내가 이렇게 붙으면서 해야 돼 팔랑해 준하 팔랑해 휘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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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해? 디따야, 이가의 시기 뭐 하는 거야? 이가의 시기. 이번 캐롤랜드 위에서 저는 드디어! 저는 드디어 팔랑해를 만들었어요. 팔랑해, 팔랑해. 드디어 제가 팬분들 하라고 하라고 했던 팔랑해를 드디어 캐롤랜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뽀뽀팀이 지금 유닛 리버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밌게 하려고 캐롤분들에게 또 좋은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저희도 또 좋은 추억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화이팅!